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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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심우준 하면 목소리 모아서 날려버려 심우준 여성분들만 쩌렁쩌렁 울리게 심우준 남자분들 심우준 박아치 심우준 자 일단 우리가 야구 잘 모르던 우리들이 알기에는 땅볼나무 뜨는 게 맞는데 이게 순간 공이 빨라서 라인아 직선 탁으로 착각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 자 그리고 박수 박수 왜냐하면 다음 패자가 조용호 선수인데 굳이 무리하게 뛰면 안 되니까 늘 좋은 게 좋은 거라고 머릿속에 찍어보세요 여러분들 좋은 게 좋은 거다 자 1번 패자 우익수 조용호 조용호 선수의 안타를 우선합니다 응원의 박수 응원의 박수 응원의 박수 응원의 박수